옆구리살 안녕하세요. 모델 박슬기입니다. 옆으로 불룩불룩 튀어나온 옆구리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? 오늘은 옆구리살 빼는 두 가지 동작 알려드릴게요. 손과 발을 쭉 뻗어 엎드려 누워주세요. 발을 몸 뒤로 넘기고 같은 손도 하늘로 올렸다 등 뒤로 넘겨주세요. 겨드랑이 쪽을 쭉 늘리면서 후 내뱉으며 호흡하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해주세요. 옆구리살을 빼주고 척추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. 옆으로 누워주세요. 손과 발을 최대한 쭉 뻗어주세요. 앞을 지탱하고 있는 손을 땅을 짚어주시고 후 내뱉으면서 상체를 올려주세요. 발은 포인하고 시선은 발끝을 바라봐주세요. 옆구리의 자극을 느끼면서 쭉 올라와주세요. 양쪽 15회 3세트 반복하세요. 옆구리살. 옆구리角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